가자!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쳤다 뭐해! 못 치솟아! 73일째 하지만 아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옷 내구도들을 보면 어... 일단 좋아요 이거 뭐해 이거 오 마이 갓 마이 천 근데 천은 별로 없을텐데 아... 토끼손이 없어가지고 늑대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야 어... 너... 나갈 수가 없구만 3시간 자고 토끼장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내장이 안 말라서 내장이 얘네들이 빨리 말라야 뭘 만들든지 뭐... 뭘 할텐데 건조시킨 가죽 군 가죽 2개 무스 가죽 1개 무스 가죽 2개 사슴 가죽 2개 지금 다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는지 그럴까요? 스케... 를 보겠습니다 수선이 3렙 밖에 안되네 아... 불 피우기가 좀 있으면 4렙이야 파이소기도 좀 있으면 5렙이고요 파이소기도 좀 있으면 5렙이고요 파이소기를 만드는거야 파이소기를 올리는거야 파이소기를 올리는거야 파이소기를 올리는거야 파이소기를 올리는거야 파이소기를 올리는거야 아... 나 이 미친... 까마귀털인데 별로 없을텐데 그러네 까마귀털이 없네 부셔진거 중에 없네 아... 뭐가 할게 없어요 이거 뭐 기다리는거 밖에... 할게 없어 물은 여기 많이 만들어놨고 저게 멈춰야 나갈 수 있으니까 또 기다려야 돼 굿 출발 출발 아... 아... 86% 그 놈이 잡고 오면 되겠구만 그 놈 잡고 오면 되겠구만 한 마리에 좀 땀나긴 한데 그냥 갈게요 물은 9발 9발이면 충분해 아, 도구 놓고 가라고? 어? 가자, 옥망장 가자 윗공이는 오래 살걸? 여기서 무스 곰 둘 잡았구요 마지막 곰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그 놈을 잡고 그 놈 가죽을 가지고 오면 내장까지는 못 가지고 올 것 같구요 가죽만 딱 갖고 오면 저 내장 다 말라 있을 거고 그러면 곰 침낭 만들고 내려가면 되지 그리고 해안고속도로에서 1티어 양말 흠 그레터 2개 모자 구해안아 구해안아 호흡 컬이라마 우유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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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하네 저 처분이 벌써 왔어 나는 더 관심이 없네 굴맹이 두 개면 되겠지? 저 커플이군 그냥 죽어마땅한 이유가 생겼어 어? 이 새끼 바닥 어떻게 문 뒤를 까지? 이 놈 백호 내 돌이 불어 돌 돌 하나 하면 끝나 이 놈 어디있지? 오이씨 잘 피했다 우와 즉사시켜야겠어 아 냄새 3스텍이라도 여기는 어 애들이 없어서 어 뭐 어디 죽으러 가냐 아 아 군바 군대 간다고 안 죽어 핸드폰으로 다 방송 보고 막 그러는데 뭐 아 아 군대야 군대야? 보이스타웃이지 나때는 말이야 아 내가 군대 같아가지고 내가 말을 안 할라 그러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깔끔해 깔끔해. 홀딱 벗겼어 토끼고기는 무겁고 그러니까 육구에다가 일단 버리고요 자 고기를 먹고요 입이 고급이기 때문에 열량 많은 곰고기를 먹고요 자 마지막 칼을 갈아야 됩니다 73% 아 진짜 숯돌이 없어가지고 아저씨 써야겠다 25%밖에 안돼 와 그래도 만피가 안짰어 좀 더 자고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됐지 아니 이거 주우라고 곰고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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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빅히트 주식 사지 말라고 했잖아 아저씨 써야겠다 아저씨 써야 돼 아저씨 써야 돼 아저씨 써야 돼 아니야 지금 20만 5천원이야 내 주변에 돈 좀 본다고 주식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때 빅히트가 그렇게 말렸더니 에휴 주식은 하면 안 돼요 나 봐봐 펀드 들었다가 그 뭐야 펀드 매니저라는 놈이 좀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전기차 배터리 중국 회사가 요즘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쳐넣었다가 40% 날라가고 그 일은 손도 안 되잖아 손도 안 돼요 아둥바둥 모으는 거야 그냥 취미로 단타나 하던가 선생님 손도 안 개 아 아 또 도지 도지 이쯤라 이쯤라 고마워 고마워 저기 내가 34,000원대 피처 옵션을 얻었으니까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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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렬하셔 님들 온도 채워야 됩니다 심심한데 활연습 성형하지 마세요 어? 아이씨 너무 멀다 하지만 저놈은 곧 죽을거다 아이씨 너무 멀쩡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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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온도를 올리고 말이죠 그놈을 잡아야 돼요 처음엔 나랑 조깅하던 놈 기억나냐? 그놈 어이 야 뭐해 물먹어 물먹어 74일 어 감사감사 엄마한테 응소를 처음 받았구나 배 부러지는 화살 어디지 아 아 젠장 배 부러지는 화살 어디지 아 젠장 나는 필요하다 가죽이 만약 너네는 내려올 때 차분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나랑 조깅했던 그 곰을 잡으러 갈 거야 그 다음에 룩돌이 그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눈길이 늑돌이가 룩 룩 룩 룩 룩 룩 룩 룩 룩 ... 뱃뱃뱃 그 바람이 올 것 같은 느낌? 어? 왜 이렇게 어디 갔지? 갑자기 앞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동글게 노리면 버그로 끝났다. 없네. 저 폭포 근처에 있나 보네. 지난번에 살아. 한참. 어 저기 있네. 예아. 잠시만. 그럼 50분의 시간 있지? 자 이제 군고기 먹을 시간이야 일단 두 개를 굽습니다 굽는 동안 54분 46분이니까 10키로 하면 되요 자 먹고요 물도 먹고요 공고기도 굽고요 가지고 가고 굽고 50키로 이 밭이 좀 강해져요 햇빛이 날아가고 좀 더 추워 굽고요 굽고요 굴레베스 4레벨이니까 오래 가요 마지막 4.8키로까지 깔끔하게 다가고 조금 더 세워 깔끔하지 하지만 깔끔하지가 않아 1시간 5분이니까 10개로 짜놓으면 1시간 45분 딱 말일거에요 아 아나 자 나머지는 저쪽 줄 보이지 항상 고기는 잘 보이는 곳에 놔둬야 된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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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런 공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공격 도람찬 하루 일을 끝마쳤다 뭐 해?! 오죽 왜 안가? 뭔 소리야 주먹 F没有 두 다리 뭐야? 어디서 온거야? 어?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하겄소? 여기 토끼 두 마리는 내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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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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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 많이 얻었어요 늑대들이 죄다 모이기 전에 내가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안에 기탈이 별로 없단 말이야 네 내장이 말리면 아 일단 가서 수리를 할거에요 봄 침낭을 만들고 할게 많아요 사슴도 죽어있는데 지금 탈 수가 없어 온도가 너무 낮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주 마음만은 풍족한 네 사냥이였어요 일단 사슴동굴에서 하루밤 자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내장은 내미스테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가죽만 들고 가고 내장은 여기다 말려놓는다 어차피 어디로 사라지는거 아니니까 아우 맞바람 뒷바람이야 맞바람이야 바람이 뒤에서 부는거 같은데 왜 그리고 내려가면 하루밤 자고 내려가면 아마 최소한 내장 10개는 말라있을거야 돌로 토끼가죽 장갑 토끼가죽 모자 수리하고요 사슴가죽 바지 사슴가죽 신발 수리하고요 토끼가죽 장갑은 만들어야 되고 곰침낭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무스가죽이 쌀떡이 없어가지고 두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그냥 수리용으로 수리용으로 아 여기도 맘뚱 못차겠는데 하루라도 말려놓자 그사람들 요즘 뭐하는지 모르겠다 타자미 C번짜리 벤트를 입고 이 개그맨 그 이유제 때하고 그때도 인기 많았는데 그사람들 요즘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어어 흠 더 흐리 아 그낭 그낭 자 말려놔야 됩니다 하루라도 말려 놔야죠 곰 가죽은 여기다 다 말려놓고 어... 천네개 있네 그 다음에 로집 두개 손질하구요 자 밥 먹을 거 먹고 물 먹을 거 먹고 얘네 다 해체하는데 살 내고도 아까우니까 고기는 그냥 버리고 내장 가죽만 얘네 고기는 도움이 안 돼 자 작업 다 됐구요 고기는 언제는 처럼 어이 뭐야 이거 버려 됐어 밥 먹고 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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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아... 엄청 하아... 가죽 많아졌는데 하아... 하아... 다 smaller wall 날씨 날씨 봐라 날씨 별로 안좋은데 조금이라도 바람이 덜 불 때 출발하는게 좋지 않을까 왜 1스택이지 밥을 많이 들고 있구나 물도 줄이고 이러면 줄타고 바로 내려갈 수 있어요 가자 야 어 큰일난다 사실 심심해서 죽인 겁니다 본진 사라백 캐나다 모자 있지 않냐고 오우 맞습니다 역시 똑똑하군 난 이런 사태가 올거라 생각해서 본진에다가 캐나다 모자를 하나 남겨놨지 가죽 캐기는 온도가 너무 낮고 까먹고 계신 뭘 까먹고 계셔 거기 매북도 넣어놨는데 메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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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라 지금부터는 6대들이 뚝셀라 같이 공격을 할 겁니다 제가 공고기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한입이라도 먹으려고 개지랄 썰거야 아 깃털 깃털이 너무 귀해졌어요 아 애들이 이제 깃털을 잘 안줘 깃털을 초반부터 꾸준히 모았어야 되는데 대충 그냥 모아가지고 공고기를 좀 버릴까 정만 정만 갑자 그렇지 냄새 스택 없지? 기 gonna 이제 침란이 무겁고, 유지가 힘들어서 그렇지만 공은 계속 잡으니까 유지는 될 거에요 공과주 코트를 두 개 안 입었으니까 아마 남을 거야 날씨 좋아지네 지금 사냥의 필요성이 없어 이제 해안 곳으로 빨리 가야 돼 어디로 오지 공과주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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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랄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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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횃불 분해하면 나뭇가지 하나죠 횃불 분해해봤자 뭐 초반이면 몰라도 그냥 지나가면 1개씩 죽여 되니깐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도 온도가 내려가라 자작나무 큰걸 하나를 못붙입니다 자작나무 묘목으로 만드는거지 자작나무로 만드는건 아니거든 바다를 그게 되면 나무 진짜 하나 캐면 수백발 만들 수 있지 늑대가 없나봐 있었는데 없었어 우리집 위에 항상 짖던 늑대 하나 있었잖아 이제 다 말랐겠지 이제 만들고 수리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토끼 가죽 장갑부터 시작하겠어요 다섯시간 다섯시간 됐어 자 물먹고 오오오오 자 이랄만 어떻게 해 좋아 더 많이 남아있어 바늘을 질 도구가 다 아장 났구나 됐고 90% 바지 어? 바지를 수리하겠어요 다 낚시도구가 일퍼야 에휴, 랍스도구가 일퍼야 됐어요 자, 이러면 다 된 거야 그래도 무스가죽 하나 남고 곰가죽이 두 개 남고 조개야 일단 잡으러 가고 자고 지금 만들어야 될 게 많아 물을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고기를 많이 구워야 됩니다 고기를 많이 구워야 됩니다 고기를 구워야 되니까 고기는 다 구워야 됩니다 고기를 구워야 되니까 고기는 다 구워야 됩니다 잘한다 물 한통 있네 고기를 많이 구워야 하니까 이렇게 많은 차량을 걷는다. 석탄도 있어 전나무도 있어 석탄도 있어 나무가 있어 다 넣어 물 각각 2리터에서 4리터를 만들어주고요 고기 굽는다 고기 굽는다 곰침낭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갈리니까 고기 굽는다 고기 굽는다 이 배로 더 오래갈리지 않을까 고기 굽는다 물에 부족한 물 곰침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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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가죽 중가죽 2개에 4장 4개인가 그래서 이거 아마 칼로 만들어야 될걸 6개구나 와 칼로 만들어야 되네 이러면 칼 갈아야죠 칼 이거 다 올인해야 돼요 칼 다 아작날걸? 아작날거 같은데 요즘에는 패치되어가지고 안해도 돼 22점 시로시간 오우 아잠깐 밥을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물을 먹어야지 물을 두번 먹어야 되니까 6.5시간 피로해도 좋아 이거 빨리 만들고 우린 내려간다 좋아 낮에 되었어 고기 parallax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밥 먹고 물 먹고 마지막 3.23시간을 딱 보내고 끝 공간중증낭 만들었고요 1010개가 생기지? 칼이 아작났기 때문에 날렷말을 하고요 밑에 가서 해변구속도로로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또 시작해야 됩니다 아아 너무 12%밖에 안됐는데 다 날아가다니 다 날아가다니 아 이 건물은 이게 좋아 또 물 먹고 건조한 가죽 아 건조한 내장 뭘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2개는 돼야 4개를 만들죠 이제 줄을 만들어야 돼요 4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조잡한 화살 하나만 좋아요 낚시도구를 4개를 만들어줘 이건 다 수리용이야 야간 작업 여기는 가능합니다 여기는 여기하고 어디지? 그 용광로하고 지붕이 뚫려 있잖아 그러나 밀실이 뜬다는 거 여기가 뭔 개꿀이야 니가 여기 와봐 지옥이야 여기 집이 이거밖에 없어 랄랄랄랄랄랄라 이 얼마만의 풀피란 말입니까? 이 얼마만의 풀피고 이제 들고 가야 될 것과 그냥 놔두고 가야 될 것을 이제 구분해서 가야 돼요 건조시킨 내장은 한 4개 정도는 들고 가야 됩니다 수리할 때나 그럴 때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이렇게 토끼귀가죽은 어 3mm만 말려서 5% 월요일에 사뵈 다 한 succeed 나머지 고기는 두고 간다 출발요 아, 그래도 온도가 3칸이야? 수리를 했는데 아, 토끼 가죽... 아... 아, 뭐... 물 끌어안고 자고 있었어 야, 이거 뭐 처먹을라고 저기 이 집 앞에 크흐흐 고기 있는 거 보고 한 대라도 더 먹을라고 공가죽 말려야지 택기 가죽은 갖고 와구요. 로집은 손질 풍대는 하나 더 만들어 뒤돌이는 됐고 양말 수리 전투바지 수리 나머지는 웃지 말입니다 얘네 매복이 특히나 빨리 단단 말이야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빨리 달지 됐어요 이제 한방에 가야됩니다 어디로? 거기로 거기 거로 가야해요 이거 내가 먹을래 이거 때가 먹을지도 몰라 마지막 물을 마시고 가져가 거의 갖춰졌는데 이제 울스웨터 두개 털실 양말 하나 요렇게 이제 해안고수도로에서 구하면 되구요 1티어 캐나다 모자 캐나다 모자는 꽤 잘 나와가지고 뭐 안나오면 이제 본진감에 하나 있으니까 아이씨 아이씨 그냥 갈거야 보기 밑에 내려가서 곰있으면 곰 잡고요 무스 있으면 무스 잡겠습니다 어떤 맵이든 곰과 무스가죽은 한개씩 다 구비를 할 수 있도록 가자 어 흰옹탄 다 써버렸어 투나이트 안녕 신호탄 이제 없어 나중에 해안가에서 떠밀려오는 신호탄 한개씩 주워서 쓰면 몰라서 이제 굳이 화살 레벨 5레벨 내면 신호탄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아 활 내고도 얼마냐 활 내고도가 85% 네 아 왜 이렇게 추워 역시 1티어 옷들이 있어야 돼 일단 내일까지 배기를 만들어야겠지 최대한 배기를 만들고 아 왜 잡아끼냐고 온도가 내려가잖아 여기는 빨리 빠져나가는게 좋아 여기는 빨리 빠져나가는게 좋아